우리나라 최초의 비군이 전문강원 공주동학사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이 졸업법회를 봉행하고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비군이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동학사 승가대학 제57회 졸업식과 동학사 화음승가대학원 제9회 졸업식은 지난 17일 동학사 강설전에서 봉행돼 승가대학 7명, 승가대학원에서 10명이 졸업했습니다. 동학사 주지 정엽스님은 동학에서 익힌 가르침을 주춧돌삼아 각 수행처에서 늘 깨어있는 주인공이 돼주시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졸업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산성스님, 동학사 주지 정엽스님, 동학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부현스님, 대전비군이 청림회 이사장 효경스님, 장일심 동학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